글로벌 제약사 프레지니 우스카비 코리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지니 우스카비아는 수액 재개발, 자가수혈 및 임상영약에 전문 치료제를 제공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회사입니다. 1462년 독일 프랑크 프루데의 안마인 헐시 약국을 개발한 것을 유래로 프레지니 우스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벌써 500년째 생명 존중이라는 기업 철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프레지니 우스카비는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활동하며 의료기기 및 전문 치료의 개발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특히 수혈, 과학기술 분야에서 체열 및 혈액 처리, 수혈 의학 및 세포 치료를 위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프레지니 우스카비는 전세계적으로 50여개 국에 현재 3만 5천명이 임직원을 근무하고 있으며 2016년 기준으로 60억 유료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프레지니 우스카비 코리아는 한국에 2000년 9월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설립 이후 매해 20% 이상의 발목할 만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프레지니 우스카비 채용 시 제출 서류는 국영문 이력서 및 경력기술서입니다. 채용 과정은 보통 1차 서류, 2차 면접 전용으로 진행됩니다. 프레지니 우스카비의 예상 면접 질문입니다. 리주메이크는 합격을 위한 국영문 이력서 작성부터 면접 준비 그리고 연봉 협상을 통한 최종 합격까지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취업과 이직의 길로 이끌어드립니다. 취업 시까지, 합격 시까지, 신입부터 경력직, 그리고 임원진을 위한 1대1 맞춤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리주메이크는 외국계 기업 취업 사이트 잡포스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외국계 기업 정보와 채용 정보가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세요.